알았어. 알았어. 꺼주지 마세요. 하나님. 너 돈 한 푼도 없어? 너 있으면 죽어 주지. 필리필 안 쓴 거야. 그러세요. 저희 계산 좀 해주세요. ITX 청춘 춘천행 2장이요. 감사합니다. 카드 돼요? 아 카드 돼요? 맛있겠다. 41, 42, 3, 4, 6, 7. 이거죠? 박현 씨죠? 빌! 빌! 아 나구나. 빌! 아 나구나. 아하! 야아! 야아! 내가 왜 줘야 해? 건냐다. 제대로 걸렸어. 돈도 없는데. 무슨 지식이야. 이거 어떻게 경찰서 끌려가나요. 맞아요? 48번째? 손 맞아요? 경찰서 가야 되나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경찰서. 넷, 넷. 전화해, 무리. 전화해, 무리. 28, 98. 박혜연 씨 손. 알겠습니다. 제가 계산하겠습니다. 아냐, 아냐, 아냐. 제가 형 카드로 제가 계산하겠습니다. 안 비워준다고 했잖아요. 죄송합니다. 네. 흠흠. 네. 잘 먹었습니다. 수고하세요. 아, 네 지갑을 넣었구나. 네 가방에 들어갔나? 왜 내 여기다 넣었어? 아, 근데 내가 엄청난 걸 찾아냈잖아요. 권세인 지갑. 야, 권윤 씨 지갑이. 내 가방에. 돈도 이렇게 많아. 아, 이거. 네. 네. 아, 역시. 저분이 굉장히 치밀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계산적인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. 지갑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. 지갑이요? 돈이 많네? 제 지갑이네요. 네. 네, 가져왔었죠. 저요? 저는 좀 재밌게 형을 골탕 먹이고 싶어서 한번 계속 형의 캐릭터를 한번 잡으려고 어떤 만수르 컨셉으로 여행은 우리 대수로와 함께 나는 느낌으로